안녕하십니까? 이 백투레덴 처음 저는 와보는데요. 와보니까 또 아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에게도 2박 3일의 시간이 저 나름대로 영적인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되길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더 나은 포도주 더 나은 포도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은 왜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오늘 여기 와 계실까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이트를 한번 둘러봤더니 딱 보니 여러분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왔구나 맞습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황당한 사건에 직면합니다 그날 혼주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손님들은 잔뜩 초대를 해두었는데 포도주는 결혼식에서 어떻게 보면 메인디쉬예요 그것이 떨어졌다는 것은 혼인잔치에 하객들을 초대해놓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하객에 대한 굉장한 결례였고 그것이 일생에 단 한 분밖에 없는 결혼식 혼인잔치에서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난감한 처지였을 것입니다 두고두고 사람들은 그날의 실수와 결례를 입에 담겼지요 아 그 친구 괴로운식 날 포도주 떨어졌던 그 친구 맞지 이거는 뭐 두고두고 그 이야기를 할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난감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이 이야기 이 스토리가 해피엔딩입니까? 샤드엔딩입니까? 해피엔딩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이 당황스러운 위기를 어떻게 넘기고 샤드엔딩이 될 뻔했던 이 요한복음 2장의 포도주 사건이 해피엔딩이 될 수 있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네? 그죠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삶에 포도주가 고갈되었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제가 기대하기는 여러분의 스토리도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해피엔딩이 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포도주가 그들의 삶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그날 모든 결혼식은 아름답게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 저는 일일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죠? 어떤 포도주의 종류인지 몰라요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죠 제가 그것을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포도주를 채워줄 능력이 제 자신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적 고갈 때문에 경험하는 위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고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시라면 여러분의 인생에 떨어진 그 포도주의 고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맞혀 보십시오 제가 발음을 아주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스크리밍 이글 카베르네 소비뇽 나파벨리 1번 아브르비니아드 마드로나 렌치 카베르네 소비뇽 나파벨리 뭔지 아십니까? 아 잘 아시네요 저는 이 이름 듣고 이게 도대체 뭔가 도메인 루와 로맨의 생 비방 그란 크루 이게 세계적인 탑10 안에 드는 포도주의 이름들입니다 세계 최고급 와인 한 병 평균 가격이 8,813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956만원이라 그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포도주를 즐기는지 그리고 거기에 애정을 쏟는지 가히 짐작할 만합니다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은 끊임없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프랑스로, 독일로, 남미로, 캘리포니아로 포도주 시험여행까지 비행기를 타고 떠난다고 하죠 포도주와 포도즙의 차이는 뭘까요? 포도주는 발효됐고 포도즙은 발효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포도즙은 잘 만들지 않습니까? 포도철이 되면 몇 바삭씩 사서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탕을 끓이듯이 끓입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채 거기서 나오는 접을 밀봉된 병에다가 보관을 하죠 포도주는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포도주는 끓이지 않습니다 포도주는 생포도주를 어깨어서 거기에다가 설탕을 써서 이렇게 발효시킵니다 발효시키고 난 다음에 거기서 독수를 좀 올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소주를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스트를 넣기도 하죠 그래서 그걸 나중에 걸름망에다가 다 걸러내고 순수하게 걸려낸 것도 한 달 정도 15일 정도 지나면 침전물이 생겨서 침전물은 버리고 위에 것만 깨끗하게 걸러서 그걸 갖다가 이제 보관을 합니다 적당한 온도에 그렇다고 여러분 배워서 또 포도주 만들지 마십시오 믿음이 좋은 노화도 발효된 포도주를 마시면 술이 채워갖고 실수를 하는 법입니다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이적을 행한 가나의 갈릴리 가나는 갈릴리에서 약 북동쪽으로 6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친척벌의 결혼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아마 마리아 쪽 외가 쪽 결혼식 같아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졌다고 막 이렇게 부산하게 움직이시는 걸 보면 아마 외가 쪽 친척 결혼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0년 동안이나 참고 계셨던 주님이 40일 금식기도 후에 공중에 나타나면서 그분이 보통뿐이 아니라는 그 첫 번째 이적을 왜 주님은 하필이면 결혼식에서 하시기로 결심을 하셨을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결혼하는 결혼합회지는 결합되는 이 이적의 첫 번째 장소로 결혼식을 주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보여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상처나고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길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곳 결혼식을 첫 번째 이적의 장소로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온갖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만 건강하면 견딜만 합니까? 견뎌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 물질이 풍요하고 하더라도 가정이 깨어지면 병이 들고 상처가 나고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가정을 가장 먼저 어루만지시고 가정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첫 번째 기적을 바로 이 결혼식장에서 베푼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치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52년 4월 10일 알제리에서 사망한 작사자 존 H. 페인이라는 사람이 31년 만에 미국 정부에 의해서 뉴욕으로 송환된 날이었습니다 뉴욕항에는 사상 유례 없는 인파로 분비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정치가도 아니여 그렇다고 위대한 작곡가도 아닌 평범한 이 시민의 유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악대의 연주와 예포의 군함이 입항을 하자 도열한 시민들은 열렬한 환호를 보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이 한 사람을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호하고 기다렸는가 그것은 딱 하나 그가 남긴 노래 작사했던 노래 한 곡 때문이었습니다 그 노래가 여러분도 아시는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즐거운 나의 집입니다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 뿐이리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 뿐이리 그 노래는 미국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노래였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쉼을 누릴 곳 우리의 가정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의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가정이 지옥과 같은 전쟁터가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쉼의 장소가 아니라 분쟁과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곳이 오히려 가정일 때가 있죠 사단은 오늘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또 사람들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에 이를 그의 첫 번째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평생 연분인 줄 알았는데 결혼해 봤더니 평생 왼수가 돼서 살아갑니다 너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해서 결혼해 줬더니 언제부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이럴까요? 여러분 쇼윈도 부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집 밖에 가면 님이 되는데 집 안에 들어오면 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남편과 자식에게 헌신한 세월 어느 날 허무감이 밀려왔다 남편은 변한 아내가 답답하다 불행을 들키고 싶지 않아 잘 사는 척 다정한 척 그런데 우리 부부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런 부부들이 오늘날 제법 많습니다 쇼윈도 부부죠 병이 들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부 우리의 집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오늘 그 비결을 통해서 우리의 병든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하시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저녁의 저의 목표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위기는 다름 아닌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종종 이런 위기는 우리의 괴로운 생활에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기지요 사탄은 시시때때로 우리 가정을 흔들어 놓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만들어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관계를 마침내는 파투 내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도 그런 위기가 닥쳤습니다 여기에 포도주는 현장에서는 단순한 포도주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는 다른 의미의 포도주일 수 있습니다 포도주의 고갈 우리의 삶의 사랑의 고갈일 수도 있고 우리의 괴로운 생활에 사랑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현실적인 무언가가 정말 고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고갈은 늘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옵니다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가 새드 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능히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그분이 계신다면 우리의 인생에 떨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고갈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2장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 기적같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체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기를 겪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들어오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떨어진 사랑의 돌항아리에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부족한 그 무엇에 정령 필요한 것들을 그분이 능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성경 요한복음 2장에서 어떻게 그 고갈의 문제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고갈 지금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그 고갈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그 극복으로 나가는 지름길로 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함으로 우리의 이야기가 들어올 때는 당황스러운 위기와 슬픈 낯빛으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 동산을 떠날 때는 정말 콧노래를 부르고 떠나는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5절입니다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위기 극복의 첫 번째 비결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이지요 믿음이란 뭔가? 믿음이란 이해의 수준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믿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내가 이해할 수 있어서 순종하거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때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면 그것이 내가 따랐을 때 나에게 해가 없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비결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이 문장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 이해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이해되는 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대로가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요 믿음의 기적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첫 걸음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7절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아리 속에 부은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만드신 예수님께서 빈 항아리를 물로 채우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냥 종두를 시키지 않고 빈 항아리에 물이 차게 하고 그것을 포도즙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인들에게 항아리를 항아리에 물로 채우라 주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은 사람이 할 일이라고 하셨고 항아리 속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천연계속을 걷고 단풍잎을 바라보고 와 예쁘다 하고 감동하고 그것을 주님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풀 한 폭이, 꽃 하나, 돌멩이 하나, 새소리 하나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감동하고 감격하고 하는 일들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져서 여러분이 이곳을 떠나신다 할 때 그 두 번째 계단이 뭐냐면 항아리에 물을 여러분이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절거히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의 고가를 극복하는 것은 감나무 아래에서 입만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드신 분이 고치십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고치실까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언제든지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나고도 구원받지 못한 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안 한 젊은 부자법가는 예수님에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또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는데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지만 더 이상 복음의 역사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아니 기적같은 일상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비결입니다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치유가 일어날 때는 언제냐면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딱 들어와서 전율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인자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설악동이라는 곳이 여러분의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에 여러분을 이곳에 모셔다 놨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치유 인자에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한 말씀만 듣고도 기적같은 회복을 경험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삶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7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종들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 악의까지 채우니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도 여러 종류의 순종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 악의까지 채우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종들이 항아리에 물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친척이라는 분이 와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장래는 혼비백산하고 근심이 태산 같은데 지금 뭐 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일을 지금 시키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이 생각에는 그런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란다고 물을 채우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적당히 눈가리만 채워도 될 것을 어디까지 채웠어요? 악의까지 채웠습니다 이 기적같은 첫 번째 사건의 주인공들은 이름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저는 그날의 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들은 그 돌항아리에 적당히 반만 어중간히 채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적당히 순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의 기적이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이곳에서 박사님 강의를 듣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할 때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적당히 하시면 그냥 적당히 병이 낫고 또 다시 재돌아가고 그렇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면허에 있어서도 건강의 면허에 있어서도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왜 정말 휘파람을 불며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그들의 인생을 끝내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긴 늘어요 그리고 우리의 말씀을 듣고 또 혹은 강의를 듣고 아 그렇구나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뿐이에요 적당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고 아기까지 채우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대충대충 미지근하게 어중간한 순종 두 마음의 순종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야고보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여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 순종이 있습니다 안 하자니 끄림직하고 따라 하자니 귀찮고 해서 적당히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순종의 기적은 없습니다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만이라는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어요 그의 몸이 나병이 들었어요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몇 번 씻어라? 일곱 번 씻어라 일곱 번 씻어라 그런데 여러분 나만이 물에 한 번 내려가고 두 번 내려갈수록 피부가, 운동병이 조금씩 조금씩 나아졌을까요? 여섯 번 내려갈 때까지 전혀 나아지는 희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다섯 번 내지 여섯 번 내려가다가 아 이거 내가 속은 거 아니야? 하고 돌아갔더라면 그는 평생을 나병 환자로 줄여서 계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는 어떨까요? 물을 채울 때 보니까 색깔이 조금 묽은 색깔인데 한 두 번 채우니까 좀 진해지고 세 번 채우니까 진해지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을 아기까지 채울 때도 물은 여전히 물로 남아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그렇게 옵니다 기적은 조금 하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완전히 주님께 바칠 때 요단강에 여섯 번 내려가고 일곱 번 내려갔다는 것은 온전한 자기의 포기에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기적 같은 회복이 나만이게 경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아귀에 물을 채우라 하시는데 얼마만큼 우리는 채워야 되겠어요? 아귀까지 채워야 합니다 순종 어떤 순종이냐면 온전한 순종입니다 전적인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 8절에 나와요 8절에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물로 포도주가 된 게 물이 포도주가 된 게 하인들이 물을 채웠을 때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물을 포도주를 떠서 가져갈 때 변했을까요? 아니면 연회장이 맛을 보니까 포도주가 변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언젠지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를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적의 스토리는 전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포도주가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난처한 위기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냥 단순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떨어진 포도주가 여섯 돌 항아리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이 하인들에 의해서 떠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됐어요?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스토리가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면 여러분 한 사람에게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회복에 대한 기적의 스토리는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까? 기쁨을 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기적의 전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백투에든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순종하고 적용하고 악의까지 채우는 경험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해피연등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들도 그 위기 가운데서 그 궁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찾고 아 그래? 그럼 나도 거기 가봐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거기에 내가 가봐야 되겠다는 희망의 전달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기쁨은 나눌 때 배가 된다고 합니다 종들은 그들이 순종하여 만들어진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갖다가 주었고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하객들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순종의 즐거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남긴 아주 작은 은혜라도 다른 사람과 공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제저공장입니다 찬양은 기적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퍼뜨리고 나눌 때 기쁨은 배가 되고 증가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비결은 구절에 나옵니다 구절 한번 볼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 더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는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우리의 기적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도 나눠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말씀을 아구까지 채우는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한 하인들의 기쁨과 그냥 하인들이 전달해 주는 그 포도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는 그 기쁨하고는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기적, 우리의 삶의 경험들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고 기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리는 기쁨과 우리의 누리는 기쁨이 달라요 순종을 해본 사람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기적을 경험한 것과 그냥 순종을 해보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순종으로 누리는 기쁨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기적이 예수님의 생애에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가 밤새도록 수거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내리리다 시무는 배를 끌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 이해하고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는 벌근 대낮에 배를 끌고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거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거물을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진 게 뭐냐면 다른 배들도 와서 거기다가 채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도 기적을 경험한 사람의 행복을 같이 나누어서 누립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한 사람과 그냥 나누어 받는 사람의 기쁨은 완전히 달라요? 이야기가 달라요? 남의 이야기잖아요 남이 잡은 고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여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을 통하여 그 기적이, 그 이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단순히 이병주 목사가 하는 설교에서 나오는 한 스토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험의 이야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행복한 스토리를 해피엔딩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치유의 기적을 일으켜주신 그분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 되길 바랍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치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다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유혹할 때 딱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다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유혹을 하죠 그런데 사탄은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국물도 안 주는 게 사탄이에요 그게 사탄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떨어진 포도주를 다시 만들어 주실 정도가 아니라 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보통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은 처음에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는 뭐해요? 대충 물 섞어가 낸다 이거예요 술집에서 옛날에 그랬다 그래요 술을 먹일 때 그냥 처음에는 좋은 것을 술 취하고 나면 거기다가 맹물 타갖고 세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더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우리 주님의 포도주는 더 좋은 포도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혼 생활이 우리 가정 생활이 우리의 건강 생활이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이 이곳에 들어오기 전보다 더 좋은 건강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회복되어 가지고 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포도주가 더 달고 더 맛있고 더 아름다운 포도주가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여러분의 생활이 더 나은 포도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 드릴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 날 문득 우리의 삶에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인생의 고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는 하늘이 노래지는 이 황당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갈팡진팡 방황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동산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더 좋은 포도주를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시련이 불평의 원인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타까워서 주님께서 잠깐 우리를 당황하게 하셨어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악의까지 채우는 순종의 이야기를 써나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포도주로 임하실 줄은 믿습니다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참석자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경험 가지고 인생의 콧노래를 부르고 해피엔딩의 스토리를 가지고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